살이 좀 빠지신 분들 그런 쪽에 많이 나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보면은 8종의 복합 영양소 주원료가 8종의 복합 영양소가 들어있고 다음에 이쪽에 셀레늄 다음에 비타민 B군 5종 아연 비타민 A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저희도 예전에 보면 저희도 이런 건강용 식품을 장사 안할때 아팠을때 체력이 굉장히 체화됐을때 병원에 가면 링거 주사를 맞잖아요 링거 아세요? 병이 있고 병이 있고 이렇게 주사로 해서 수액처럼 이렇게 맞는 그런 쪽에 보면 그런 쪽에도 이런 성분들이 수액 자체에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 다음에 뭐 비타민 A 뭐 이런것들 피로회복이라든지 신진대사를 정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정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이런게 필요하죠. 필요해서 그렇게 수액으로 맞기도 하죠. 병원에 가면 수액으로 맞는게 가장 빠르니까. 근데 어느정도 건강할때 건강할때 이런걸 먹어주면 그래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쪽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기때문에 들어있기때문에 추천을 드리는거죠. 젤렌 호모호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저거는 대웅제약과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가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담원액골드 공담원액골드요. 처음에 공담액으로 나왔었는데 공담원액으로 나왔어요. 다음에 이번에 공담원액으로 나왔는데 지난번에 들어온지가 얼마 안됐어요. 얼마 안됐는데 굉장히 많은 수량이 나갔어요. 그죠? 저희 매장에 공담원액 같은 경우에 공담원액 같은 경우에 매장에 굉장히 많이 싸놓죠. 항상 항상 싸놓고 많이 싸놨는데 거의 지금 다 소진됐어요. 다 소진돼가지고 거의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저희 주위에 이쪽 주위에 근처에 근처에 뭐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구매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 박스만 줘보세요. 그래요. 원래 두개 들어있잖아요. 두달분이. 그런데 한달분만 줘보세요. 한번 먹어보게.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한 박스만 드시겠다고 하면 일단 뭐 주위에 사시고 그러니까 그냥 드시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반 박스만 가지고 가는거죠. 한달분만. 그런데 그렇게 사가시고 드셔보신 분들이 뭐 제가 말을 안 물어봐도 안 물어봐도 자주 보니까 자주 보니까 오 그거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럴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흐뭇하죠. 물론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사실 많이 남지 않지만 많이 남지 않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내가 비싸게 만든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 비싸게 만든거 아닌데 비싸게 만든거 아닌데 사가실 때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희한테는 남는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사가실 때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냥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드시고 비싸지만 드시고 효과가 좋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좋다고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공담원액이나 글루코사민 골드2000 이랑 메디바이오에 메디바이오에 골드2000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드셔보신 분들이 말을 안해도 오셔서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쁘죠. 사실 내가 제가 진짜 좋은 제품을 선택했구나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공급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성무역이 발전을 하는거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면 누구라도 누구라도 지금 현재 저희한테 질투하는 사람들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고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세요. 업그레이드를 좋은 원료를 쓰던 아니면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그 제품을 진열을 하던 수급을 해서 그렇게 하시던 그렇게 하는게 그렇게 하는게 지금 손님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되는 일이고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건강기능식품은 나오게 마련이죠. 좋은 건강기능식품에 서로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그런 바람직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희처럼 화성무역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유화경지나 뭐 공담원액이나 뭐 이런 제품 보나우 제품들 보나우제품 글루코성인종류 그 다음에 메디바이오의 글루코성인종류 메디바이오의 글루코성인 이런 종류들 이런 종류들을 선택을 해서 자동으로 자동으로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해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자 이거 화성무역이에요. 화성무역인데 이렇게 좋은 제품들만 선택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따라서 그렇게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던 좋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던 성분 자체를 굉장히 우수한 성분을 선택하던 그런 식으로 돌아서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저희처럼 언젠가는 인정받는 인정받는 화성무역처럼 인정받는 그런 회사가 될 거예요. 아니면 그리고 장사 베트남 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항상 항상 진품을 하세요. 이런 가짜나 그런 가짜들 팔면 언젠가는 바로 끝나요. 효과 없는 제품 바로 끝나요. 효과 없는 제품 지금 싸게 사가지고 조금 남기고 팔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벌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많이 벌지만 결국에는 신용이 떨어져서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제품 하나 파는 거지만 그 제품 효과 없는 거 하나 파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좋은 제품 까지 가짜가 되버리거나 효과 없는 제품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품 좋은 제품 효과 있는 제품 출처가 확실한 제품 출처가 유학 영지처럼 출처가 확실한 제품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휘장이나 GAP 대한민국 휘장 이런 제품들 이런 것처럼 진품들 만 하시면 지금 현재 적당히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배로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매출 자체가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저희가 지금 화성 무역이 처음에는 바닥에서 이렇게 갔어요. 바닥에서 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계단으로 가고 있어요. 계단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만큼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게 점점 신용도가 올라가면 신용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고 있어요. 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서 뚝 떨어지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저희 같은 회사는 하여튼 한 발 한 발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가면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면 항상 통한다는 거 저희가 지금 오늘도 굉장히 바빴어요. 사실 굉장히 바빠가지고 지금 매장 자체를 세 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을 세 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혼자 컨트롤 다 하죠. 대부분 대부분 컨트롤 제가 혼자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빠요. 저는 제가 차라리 두 명 세 명 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명 세 명 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좀 여유있게 할텐데 여유있게 할텐데 매장 자체가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바쁘죠. 바쁜데 어쨌거나 월 화 수 월요일 화 수 일은 월요일 화 일 수 일은 이런 건강기능 식품 사장님들 만나서 항상 상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좋은 제품이 어떤 제품을 해야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제품이 될 것인가 그런 성분들 하고 그런 것들 다 약사님들 하고도 가끔씩 만나서 상의를 하고요 저희같은 경우에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손님들이 우리 아빠 어디 어디 아프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약사님 하고 바로 통화를 해요 약사님 하고 약사님 하고 통화를 해서 이러이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약사님이 이거 이거 먹으면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고 절대 건강기능 식품 이든 어떤 제품 이든 주시지 마세요 드리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약사님 말을 듣죠 약사님 말을 듣고 그런 경우에는 약사님이 어떤 경우라도 어떤 건강기능 식품도 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 아니면 병원 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가장 먼저 병원 찾아가서 병원 에서 처방 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약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페이스북 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자세하게 또렷하게 모르는 말을 모르는 말을 손님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자기 임의대로 임의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약사님들 처럼 그렇게 깊은 생리학적인 지식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페이스북에서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소개하시는 분들 보면 소개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대부분이 다 박사이시고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깊은 생리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대부분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죠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약사님 하고 약사님 하고 제약회사나 약사님들 하고 제약회사 사장님이나 약사님들 하고 커뮤니케이션 이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고 그런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든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사에 약사증이 없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전혀 그렇잖아요 깊은 생리학 지식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 정확한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약사님으로 부터 배운 그런 지식 그런 지식이 굉장히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드려도 되지만 자기가 킹감인가 이 말도 맞나 제 말도 맞나 그런데 그거를 확실하게 말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그래요 홍감한테도 마찬가지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자기가 그동안에 느꼈던 거 약사님들하고 대화를 했던 거 그런 대화에서 나온 지식들 그런 지식들 그런 지식들을 말을 하는 거는 괜찮지만 긴가민가 확실하지 않은 거를 확실한 것처럼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가 무슨 박사예요 아니에요 의사예요 약사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쨌거나 약사예요